네 반갑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당신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국어연역 강사 김강민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제 연간 커리큘럼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고요. 온라인 오르비클래스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고 현장 같은 경우는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출강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어필을 조금 해보자면 엄청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현장에서는 강의평가가 꽤 나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를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연간 커리큘럼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현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수능 끝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이번 수능 대표 수강생 사례를 가져왔어요. 보시면 백분위 백인 친구들도 이렇게 있고 99, 98, 97 이렇게 있고 물론 그냥 1등급도 있긴 한데 위에서부터 대표적인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아 이 친구가 또 수강생들이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구나라는 점 또 어떤 친구들은 아유 뭐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막 인간 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수강생이 막 몇 천명씩 있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수강생 수 대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박은석이라는 친구인데 6월 평가원 때 5등급이었는데 9평 때 4등급이고 수능 때 1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엄청 보편적이거나 흔하지는 않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봤을 때 이게 가능하구나. 물론 뭐 제가 잘 가르쳐서도 있고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강의 때 보면 학생들이 이런 케이스를 보여주면 되게 본인이랑 다른 세상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분이 100? 아우 나는 저렇게는 못해 라고 생각하거나 1등급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1등급을 욕망하고 열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업시간에 자주 한 얘긴데 이 친구들 중에서 1등급을 안 받고 싶었던 친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 2등급만 받아야지. 나 최저한 맞춤 되니까 뭐 2등급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했다가 수능을 딱 쳤는데 와 나 100분이 100 나왔어. 나 깜짝 놀랐어. 와 선생님 저 진짜 1등급 나올지 몰랐어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여기도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1년 내내 아 나 진짜 1등급 받고 싶어. 나 꼭 1등급 받을 거야. 이랬던 사람들이 1등급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 분들이 여러분들과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3등급, 4등급이었고 이 재용이라는 친구 언급해서 미안한데 3월 달에 막 70% 이랬단 말이에요. 막 상담하러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 근데 다 수능 때는 결국에는 100분이 100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년에 이제 강민이 또 이런 영상 찍을 텐데 아 여기다 내 이름 딱 넣고 싶다. 100분이 100 해가지고 본인 이름 딱 넣어가지고 이런 욕망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 보여드렸고 이 강의 특징, 수업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공자라는 점. 저는 아까 전에 강사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양대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뭐 국어 교육 전공한 게 대수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하긴 한데 의외로 별로 없어요. 의외로 국어 강사 중에서 국어 교육 전공한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공자가 아니어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저 스스로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뭐랄까 책임감이랄까 그래도 내가 국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전공자라고 하면 보통이지 우리의 생각이 뭔가 문학이나 문법은 그래 전공자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문학, 문법은 당연한 거고 저는 비문학도 다르다는 점 뭐가 다르냐, 왜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학부 때 대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수업 들을 때 이 교수님들이 교과서 저자였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수능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직접 배운 대로 가르쳐서 이 기조에 부합하는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점 전공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달라야 된다는 점 두 번째 보면 이 정도인데 사실 이런 얘기도 강사분들이 많이 하시기는 해요. 피지컬을 키우는 강의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건 정말로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어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수능날 1교실 시험 딱 볼 때 글이 읽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머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피지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은 제가 각 강좌 세부 OT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능 국어의 어떤 강의나 방향성은 시험지를 엄청나게 해체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스스로의 피지컬 내 스스로의 글 읽는 태도와 글 읽는 방향성을 확립시키고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했을 때 이번 수능처럼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파트가 어렵게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도를 걷는 강의를 하겠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게 저희가 인강 커리큘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강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강의에 의존한다고 해야 되나? 이 강의를 내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긴 한데 알긴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근데 막 엄청나게 많이 막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찍지는 않을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할 겁니다. 어느 정도로? 1등급 받기 위한 정도로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게 진짜 필요한 부분만 할 거고 그래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썼어요. 강의를 많이 들어서 1등급이 나올 수 있으면 저는 막 천감도 찍을 거예요. 많이 들으면 1등급 나옵니다. 나 그럼 나 지금부터 바로 찍어. 오늘 하루 종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딱 필요한 만큼 에센셜하게 강의 준비했으니까 따라오시면 1등급 여러분들 욕망한다면 분명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점. 그래서 연관 커리큘럼 수업 특징 했으니까 이제 연관 커리큘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세 가지로 구분할게요. 인강 커리큘럼 세 가지로 구분할 텐데 강좌명이 제가 지었습니다. 캣티튜드인데 캣티튜드가 뭐냐 하면 이번에는 이 앞에 K에다가 애티튜드를 붙였단 말이죠. 여기 K는 이제 김강민의 K이고 카이스의 K이고 코리안의 K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말 그대로 태도를 확립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달에 개강을 할 거고 한 4개월 정도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교재랑 자료는 제가 수능 끝나고 진짜 미친듯이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개강해가지고 쭉 한 16주 분량 현강으로 따지면 16주 분량이고 인강으로 따지면 갈 수가 있을 텐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정말 질문을 읽는 방법이라든가 문학 같은 경우는 장르별 감상법이라든가 선지판단 추론 방식 흔히 국어에서 가르치는 기본기라고 하죠. 기본기를 확립하는 강의고 1년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강의가 여러분들 체화가 되면 뒤에 두 개는 제 팬심으로 들을 게 아니면 안 들어도 상관이 없다. 물론 뭐 들으면 더 좋겠지만 얘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얘네 둘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영상 여러분들이 1월 달에 가장 많이 보시긴 할 거예요. 12월, 1월에 많이 볼 텐데 내가 어쩌다가 막 6평 끝나고 나를 알게 됐어. 어쩌다가 어?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봤어.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근데 내가 이 시즌에 봤으니까 아 급해 급해 아 이거 들을 시간 없어. 나 이 시기에 나온 강의니까 나 이거 들을 거야. 추천드리지 않아요. 언제 제 강의를 연간 커리큘럼을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캐티투드 제 지인이 강의 보고 무탠다드 따라한 거 이런 얘기하는데 듣고 보니 약간 아무튼 그래서 6월 평가원 이후에는 키터러시 이건 또 뭐냐 리터러시라는 말 아시죠? 또 문해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글을 뭔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문해력인데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K에다가 리터러시에서 키터러시다. 그래서 6평 이후로 이 강의에서는 이제 최근 평가원 트렌드 얘 같은 경우는 최근 3개년 기출 중에서도 중요한 지문들을 뽑아서 요새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캐티투드에서 우리가 확립한 태도들이 최근 기조까지 적용이 되는 거를 같이 확인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는 강좌입니다. 확립은 여기서 하는 거고 아 이게 지금까지도 충분히 작동하고 적용이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강의고요. 마지막 이제 키벌티입니다. 눈치가 이제 빠른 친구인데 영어 잘하는 친구는 알겠지만 K에다가 리벌티인데 수능 국어로부터의 자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또 이렇게 말을 만들긴 했어요. 9평 이후로 나올 강의인데요. 말 그대로 실전력의 극대화하고 낯선 지문 그 다음 어려운 지문에 적용하는 거. 제 강좌는 여기까지 들으시면 느낌이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피지컬과 태도를 확립을 합니다. 확실히 기본기를 다져놓고 그거를 아 이게 최근까지도 최근 작년 수능까지도 적용이 꾸준히 되는구나. 근데 이게 단순히 수능뿐만 아니라 리트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사관이라든가 수능 국어와 비슷한 시험이라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야 평가원스럽다 평가원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국어과에서 특히나 많이 했단 말이죠. 저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수능 국어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거든. 왜냐면 시험장 딱 가가지고 시험지 봤을 때 수업시간에 자주 한 얘기지만 학생들이 막 시험 문제 풀면서 와 역시 평가원이야 역시 평가원스럽군. 수능 보면서 이즘을 노람 이런 거 읽으면서 아 역시 평가원스럽군. 할매 얘기 읽으면서 역시 소설은 이래야지 이런 느낌 졸라 안 받는단 말이에요. 평가원스럽다는 거는 환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피지컬을 키워서 어떤 지문이 수능이 뭔지라로 나오든 간에 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게 딱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캐티튜드 키터러시 키벌트 이렇게 연관 커리큘럼 이렇고요.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문법만 할게요. 화작은 화작은 형광애들도 안 봐. 화장 뭐 찍는다고 보는 사람도 없고 화작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강의가 굳이 굳이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문법만 문법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해도 마찬가지로 케잌에다가 그램을 붙인 건데 제일 좀 대충 지은 이름 같죠. 전공자의 문법이 부재예요. 2월달에 아마 개강을 할 거고 문법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어려운 법을 쉽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언매의 언어 파트가 어려워지고 있긴 해요. 아마 또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한데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문법이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수능 범위를 벗어나서 막 공무원 문법 규정 어문 규정 예외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워진 문법을 제가 전공자 입장에서 정말 쉽게 항상 말씀드리고 수능에 딱 그냥 필요한 만큼만 설명드릴 테니까 문법도 선택지가 많긴 한데 저를 좀 좋아하시거나 제가 문법은 또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하다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당연히 PPT는 없지만 6월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 6.9평 해설 강의는 무료로 올라올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 국어 강사들이 보통 말을 졸라 잘해요. 물론 다른 감옥 강사분들도 다 강의력이 좋으시지만 이 국어 특성상 강의만 들어도 내 성적이 졸라 오를 것 같아요. 얘 믿고 가면 1등급 나올 것 같고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강사의 뛰어난 실력 지문 막히 해체 쇼 해가지고 뭔가 보여드렸습니다. 보고 애들이 감동하고 울고 1강 듣고 오르비에다가 님들 김강민이라고 수업 개좀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이 딱 끝났을 때 시험을 딱 끝났을 때 와 내가 국어를 정말 잘해줬구나 이런 느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맨날 하는 거라서 조금만 덧붙이면 여기까지 이것부터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강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1강 듣고 막 눈물 흘리면서 수강 후기 쓰는 친구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 강의를 보고 그런 친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1강 딱 듣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오르비에다가 글 쓰고 숨은 뭐 꿀 강사 찾았다 지렸다 미쳤다 이런 거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 치고 1등급 받는 경우를 별로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사가 설명하는 거 보고 울고 감동하고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오히려 강사가 뭘 잘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뭔가 그 경쟁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뭔가 그 괴리감에서 오는 그 빡침을 느껴야 되거든요. 결국엔 여러분들은 나처럼 풀어야 돼요. 나처럼 읽고 나처럼 뭔가 현장에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잘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욕망하고 막 열망하고 마음을 불태워서 아 나도 강민이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졸라 하고 싶다 막 머리를 막 때려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믿고 일단 제일 중요한 믿음이죠. 믿고 따라오시면서 정말 같이 열심히 하면은 백분위 100이든 원점수 100이든 둘 중 하나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국어영역 강사 김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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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